도구에서 혼자도 얘기하러 왔습니다! 도구에서 만나요! 오늘은 로코엘스를 갑니다! 그러신가요? TDP를 낳은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요! 안녕! 다 같이 놀고 여기가 어디죠? 코엑스 나같이 오빠들은 이쪽으로 다 가던데 아 킹 스워프 펠스 이거 저기 있었잖아 응 야 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좀 커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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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함께 하고 있어 근데 잠깐 대신할 수 있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연습 아침 반 밤밤밤 반 너무 무서워 ㅠㅠ 일단 방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경찰 경찰 없어졌죠? 몰라요 됐다 개꿀 땡큐 은행 보내고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안 온 거야 제가 4시간이 다 돼서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적당히 몸추면 바룩하자 네 네 나 탐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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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새치기해? 어 뭐야 안에서 창문 열고 갈래? 응 출발해요 저희는 내려가지고 밥집 왔어요 고생이랑 같이 여기는 저희 학교 옆에 있는 백반집입니다 백반 맛집이래요 맛있겠다 우리는 엄청 자주 먹으러 나가진 않는데 우린 데리고 나가면 사주실래요? 아니죠 아니죠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교수님이랑 같이 걸어가고 너무 친해가지고 이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산책 아니고 밥 먹고 뒷걸어가는 길인데 서울 아들이 갔다가 아들이 아들이 분들도 만나고 아 이쁘다 아빠가 백볶을 쓰긴 거다 일주일 한 번 먹고 경기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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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hugo 하이